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상 가게. 보안 갓부갈비에요. 너무 예뻐요. 조비가 지금 이렇게 해야 보겠는데, 어둡게. 이렇게 가세요. 갓부갈비. 여기 원래 2층이었는데, 내려오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네, 1층으로 내려왔어요. 정류장 바로 앞이네요. 네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품성이 좋죠? 편하고 잘 보이고, 아까 제가 밖에서 간판을 찍어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동화축하게 같이. 노랗게 환해가지고, 너무 잘 보이고,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한번 가보는 거. 직접 그렸다네요.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쁘다. 짜자자자자. 따라라란다. 이거는 돈이 모여듣는, 상금색으로. 같이 칠한. 네, 금가루를 칠한 그림입니다. 진짜 금가루에요? 네. 금가루요? 진짜 긁어서 팔아보세요. 물이 엄청 많네요. 두 돈, 두 돈은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요. 대박나시죠? 네, 대박날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포장하러 왔거든요. 네. 포장도 많이 환영했죠? 그렇죠. 우리가 포장 전문점. 배달 전문점. 전문점 바로 앞이라서, 포장, 포장, 포장. 저도 몇인분 행하겠지만, 아침에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많이 포장해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놀러오시면, 저렇게 제 작품도 감상하고 가십시오. 포장, 배달 환영. 배달도 하나요? 아니요. 배달 아직.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네.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문하시고, 와서 포장해가시고.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파다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아. 황 cub namely. 집사중 Pentate 2개, 아멘 아멘 아멘